피를 부르고 물건을 깨고 칼을 다루고 하는 게 너한테는 본능적으로 있는 거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인연을 만났다고. 내 정신 너무 주고 넌의 정신 싫어서 귀신놀이하면서 네가 이 남자를 만났잖아. 네가 수쳐먹고 도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너 이 남자 왜 만났어? 왜 성씨도 다르고 조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둘이 같이 왔어? 몸이 붙었다고 조상도 합의가 있고 신도 합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 너희가 좋아서 몸이 통해서 사는 것뿐 너희 성향이 어째서 사는 것뿐 그렇다고 야하고 자식하고의 관계가 있느냐? 전혀 없다. 그러면 내가 너희 시댁에 가면서 시댁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웬수가 됐든 어찌 됐건 지금의 사는 현 남편을 데리고 장례식에 갈 수 있나? 너 이 남자 왜 만났어? 좋았어. 좋으면 존먹고 파괴먹고 인생 망쳐먹어도 되는 거가. 본인이 범죄자인지를 지각을 못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한다고 몸을 앞세우고 마음을 앞세워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으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 그게 과연 저 사람을 위한 인생일까? 너 그 본 신랑한테 해봤잖아. 내 정신 너무 주고 넌의 정신 싫어서 귀신놀이 하면서 네가 이 남자를 만났잖아. 아니야? 그래 네가 귀신인지 신인지 네가 엄마인지 아내인지 이런지 오래 됐다고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인연을 만났다고 지시 가정 그렇다. 너 그 본 신랑 가정 어떻게 해서든 못 살아도 여자가 순정적이어야 되고 자식들을 케어해야 되고 열려문을 세워야 되고 너의 사주를 둘러보니 남자 같은 여자다. 근데 너보다 더 센 남자를 만났다고 신랑을 그러니 활량에 활량이 붙으니 바람이 나고 술에 술이 붙으니 내가 먹는지 남이 먹는지 모르고 남편은 여자 아내는 남자 사랑에 꽂히고 돈에 꽂히고 그래 살았다 너가 왜? 각자의 사주를 모르니 제자도 아니고 신가물인 더더욱 아니고 요새 우리말로 하면 조상가물 빙이에 가깝다 생각이고 몸이고 느낌이고 술 먹으면 눈 돌아서 하는 행동이고 너 그 집에는 기시 집안에는 몽골의 말갈족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피가 흐르는 거야 지금 성씨 둘이 다 몽골족들이야 신랑도 투쟁을 하는 조상들이 막 내려오고 전쟁을 하면서 목을 따는 조상들이 내려오고 너도 한국에서 아버지 씨 빌리고 엄마가 배 빌려서 났다 뿐이지 윗대를 쳐다보면 말타고 흉노족 말갈족 이런 데는 뭐고 없다 네가 술 처먹고 도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귀신도 있고 조상도 있지만 그래서 너를 보니 말갈족이나 흉노족이 피가 흘러서 타살의 대강 타살의 신령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피를 부르고 물건을 깨고 칼을 다루고 하는 게 너한테는 본능적으로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너를 계속 이렇게 만나곤 하는데 한편으로는 은하 네가 저 사람을 봤을 때는 불쌍하다 때로는 때로는 남잔데 때로는 불쌍하고 나한테 너무 고맙게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계속 드는 거라 그러다가 지금은 애증의 관계가 되다 보니 쥐었으니까 못 놓을 것 같고 네가 그 야 술 먹으면 니한테 맨날 하는 얘기 아이가 어? 야 씨발 어? 나 그렇거든 그러니까 가라고 나 그만큼 마음에 안 들면 나보고 어쩌라고 니 어? 니는 다 되잖아 나라면 니 조건대로 살아 왜 나 같은 년한테 꼽혀 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있어 달라는 건지 맞잖아 어떤 때는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더 댕겨 달라는 건지 너무 세다 보니까 확 잡지를 네가 못하는 거야 나는 지를 확 잡아서 너 미친 년이야 미친 짓 하지마 일주일부터 조용히 하고 있어 먹지도 니는 나가지도 말고 딱 있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뭔가 야생마를 길들이는 기수가 필요한데 니는 그 기수로서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거야 어? 말이 달려가 다 이 집 저 집 다 퍼 치고 난 다음에 얘가 진정해 가지고 어? 잡을 수 있을 때 잡아가 이렇게 목을 매 놓고 그 주위를 다 치우는 스타일인 거야 같이 살고 싶나? 살아야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줄까? 자 힘 아무리 좋다 해도 너보다 좋진 않다 응 그렇게 딱 할 때는 탁 잡아 어깨를 양쪽으로 탁 잡고 눈을 봐 눈을 딱 보면서 이름을 딱 불러 그만해라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잖아 그만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아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뒤에서 완전히 안아버리던가 앞에서 완전히 안아버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등을 토닥토닥 거리면서 알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것만으로도 양은 완전히 내려앉아 응 차라리 그 방법이 빨라 그 방법이 빠르다고 저렇게 미쳐가 제어를 할 때는 뭔가가 이렇게 기름을 뿌리는 말을 하면 더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럴 때는 딱 잡아 딱 잡고 땡땡아 내 눈을 봐라 안 살 거 아니잖아 정신 차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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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전에 몰랐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하시지 마세요 방법을 찾을 테니까 나 많이 사랑하니까 얘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야생말을 조련시키는 거야 그 안에서 상담도 받아야 되고 뭐 어떤 구세 처방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저 어병신이기 때문에 막 지르고 나간다 어 투쟁 투사 어 자기는 계산대 써서 계산해 어 나는 지금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굉장히 큰데 이거를 물기를 이 물기를 사랑에 꼽히고 직업에 꼽히고 돈에 꼽히는 것보다 이 물기를 업양 쪽으로 사업 쪽으로 이 진취적이고 미치는 거를 내가 그 열정에 미쳐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돈과 명예가 있는 곳으로 물기를 돌려줘야 돼 그러면 이 말은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돼 가게 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되고 나면 이 아이가 들도 보고 산도 보고 물도 보면서 달려 달리다 보면 아 조절 왕급 조절이 돼 근데 이게 안되면 이래서 미쳐서 정신병원 가는 사람도 많고 기도원 가는 사람도 많고 신이 안되는데 싱크스를 해가지고 망쳐먹으면서 계속 20년 30년 동안 이 기질들이 안 바뀌어서 사고를 치고 감방을 가거나 언돈 생활을 하거나 너무 안타까운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 야생말들을 다루어주면 되는데 결론은 그렇다 그러니 조상 때문이든 산소이장바람 때문이든 개종바람 때문이든 이 또한 다 벌은 거두면 되고 너의 그 장점을 이 사람과 만나서 두 번 세 번 시직할 순 없잖아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엄마의 그 기질을 물려줄 순 없잖아 허나 그 기질을 아름답고 예쁘게 너도 좋고 나도 좋게끔 이용을 하면 모든 것이 좋지만 이걸 안고 있으면 이 사람만 또 자폭을 하는 거야 너 자폭하는 건 이미 네가 알아 저 남편도 자폭 시켰고 지금 이 사람도 자폭을 하면 다음에 사람 만나면 또 자폭이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너는 네 속에 네 속에 눈물이 굉장히 많아 네 속에 우울함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우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 그냥 너의 폭력적인 것만 봐 고집 세다 그런 것만 봐 굉장히 여리고 굉장히 이 싸움에서 그 피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절실하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굉장히 절실해 절실해 이기고 싶어 잘 살고 싶어 다 해내고 싶어 그게 너무 강한데 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벌이 있다면 조상에 벌이 있고 그런 거에 벌이 있다면 닦아 내면 되는 거고 너가 정말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를 부르지 못하는 성실을 가졌다 한들 너의 그 피는 선생님과 같이 이런 야성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 이런 무리에서 조련을 받아서 네가 천리를 갈 것을 네가 그걸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쓰이는 지론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기가 있을 뿐인데 이 기운이 몽골이나 말갈족 쪽으로 들어오는 조상 주력이 있다 보니 타살 주력이 굉장히 크고 지금의 신감인 남자를 만나서 이 신의 바람이 계속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병의 신이고 그런데 자기가 굳이 불리겠다고 하면 신은 들어오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는 어병신이 굉장히 강하고 장사에 업천항에서 많이 움직여서 이 아이를 지금의 만나는 지금 인형과 함께 물길을 돌려서 원하는 곳을 얻어서 가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나 이 타살줄이 세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자애를 낳거나 또 내지는 자기가 술을 먹으면 제어가 안 된다거나 그 다음 풍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조상도 있고 원앙도 있고 개종 바람도 있고 산소이장 바람도 있지만 이 원조정에 본연에 흐르는 핏줄이나 뼛줄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제거를 하고 좋은 부분으로 부각을 시켜서 크게 크게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심감에 안 묶이고 자기 본연의 자세로 그걸 잘 판단을 냈으면 좋겠다는게 제 오늘 영적 예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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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